까칠이 까칠이야 니 꼬리 왜 이리 부풀렸어 어 야 야 니 어 으 으 까칠이야 어 만져보자 꼬리 아이고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 니 지금 으 추워 먹을 거 간식 안 줬다 니그라는 거죠 지금 아이고 으 으 다 먹다 다 먹다 한 개 밖에 안 먹었다 으 으 으 너 이 꼬리 꼬리 오빠야 하도 먹고 싶다고 행행거리여 가지고 으 으 으 으 니 꼬리는 진짜 에스 자다 에스 자 물음표가 아 으 그래 물 물에 청소하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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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안에 거기다 꾹꾹해야하나 그래 니 자리 맞다 그래 니 자리 맞다 그래 니 자리 맞다 그래 주어 마신다 그래 너네 그래 너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리야, 그게 네 자리 맞다. 오늘부터 날씨도 추워지는데, 너는 이제 저녁에 구워서 자라.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. 응, 그래. 막내. 서심야, 거기에는 너희 엄마 자리데. 너희 엄마 오면 비켜줘라. 안녕. 안녕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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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